너희라고 진정 생각 말하시며 쌀쌀맞게 딴청하며 잘 살거라 하던 엄마 부엌 창문 저 너머로 남풍 따라 흘러가는 조각구 흐름 끝머리에 웃고 있는 우리 엄마 어쩌나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어쩌나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오빠 중에 가장 고운 신정 없나 사위생각 한답시고 피고 고추마늘 모은 된장 이 보따리 저 보따리 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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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공치고 어쩌나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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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오빠 나 중에 제일 예쁜 신정 엄마 이 세상 이 세상 엄망아 중에 가장 고운 이 세상 이 세상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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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